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주현입니다. 자, 2022년 6월 9일에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 지구과학1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1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치러진 지금의 6월 학력평가는요. 전범위 시험은 아닙니다. 기압과 날씨 정도까지만 시험 범위로 포함된 점 알아주시고 어쨌든 이 점수는 여러분들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학교에서 해당 내용까지 해당 진도까지 죄송합니다. 학교마다 진도 나가는 속도나 이런 순서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다루는 해당 진도까지 학교에서 진도를 못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직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렸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학교에서 충분히 이에 해당하는 진도를 다 나갔고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한 번쯤 잘 하셨다면 문제풀이에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아주 간단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보통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은 아주 평이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답을 쓰는 거고 모르면 답을 못 쓰는 거고 난이도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념 요소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상황이 복잡해. 그래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조금 고도의 사고 능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치러지는 학력평가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뭐 이후에 11월 달에도 한 번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넓어지고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평이하게 출제됐다. 따라서 결론은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직 본격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편안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당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문항 해설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 학력평가 문제를 시험 문제로 재활용해서 또는 변형해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거 시험 범위에 넣을 테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잘 듣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1번 서갑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시기에 대륙분포에 대해 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가는 판개화 모양인데 초대륙 모습? 중생대말 아니죠. 고생대말의 판개화가 형성돼서 중생대 초 즈음에 이제 분리가 시작돼요. 오케이? 중생대말이 충분히 떨어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에 히말라야 산맥 존재한다. 오케이.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여기 인도?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인도. 인도가 아직 들러붙기 전이죠? 오케이? 이때는 나시기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서양 면적은 나보다 다해서 넓어. 그렇지. 여기 이바다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이제 막 조금 벌어질라 말라 하는 그런 상태. 좋습니다. 정답 4번 PC. 자 넘어가고요. 2번 문제. 그림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성된 마그마 ABC를 나타낸 것이다. C는 대륙지각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이다. 대륙지각은 여러분들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C는 대륙지각이 녹아서 만들어진 마그마라고 한다면 C가 의미하는 건 얘는 화강암질 마그마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오케이? 화학조성은 기본적으로 얘는 SIO2 함량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마그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 있고 자 A는 해령하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압력 감소에 의한 거 맞고요. B는 C보다 SIO2 함량이 높다. 아니지. 얘는 이제 맨틀 물질이 용용되는 거죠. 섭입된 해양지각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 맨틀 물질의 용용적 온도를 감소시켜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얘는 이제 SIO2 함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B와 C가 혼합되면 그렇지 얘는 염기성 얘는 산성 마그마 중성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정답 3번. 기억디급. 선생님 이 내용 너무 어려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당 내용을 공부하고 풀면 다 풀려요. 알게vania. 고맙습니다. Club W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